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일제히 지수는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로블록스라던가 에어비앤비 같은 종목들이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장중에 급등이 나오자 나스닥 지수를 1% 가까이 끌어올렸는데요. 네 생각보다 시장이 계속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 가진 기대치를 키우고 있고요. 그것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연준인사들의 발언들도 쏟아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더 앞서나가고 있는데요. 언제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것인지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우리는 한 번의 변곡을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 밤사이 추가됐는지 전략 챙겨보시죠. 일단 국내장 한 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지수 모두 내렸죠. 코스피 1.5 코스닥은 1.8% 떨어졌습니다. CPI에 대한 신중론이 등장을 했죠. 일단 CPI 수치가 발표됐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조금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글을 두고 논의는 굉장히 많았어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졌다. 금리 인상 쪽에 더 무게를 실어야 된다라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이것은 그냥 가중치 변경 과정 속에서 겪는 문제이고 가중치 변경을 감안했을 때는 무난했다라는 평가가 계속 싸웠습니다. 일단 우리 장은 긴축에 대한 부담과 또 환율 급등에 대한 부담 그리고 그동안 상승했던 것에 대한 부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등이 부담이 되면서 내려갔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영향받은 섹터들인데요. 상반기에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라는 이슈 속에 한국전력이 5% 이상 빠지기도 하는 등 유틸리티 쪽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통신과 금융,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라는 코멘트, 세부적으로는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만 그 이슈로 인해서 하나금융을 비롯한 금융주들, 통신사들 모두 약했죠. 전통적인 배당 섹터들 혹은 전통적인 방어 섹터들이 다소 부진했던 어제였습니다. 환율은 상승하면서 부담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외국인의 매도는 비단 우리에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이나 대만이나 홍콩까지 이어졌죠. 이런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이라면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연초부터 매수세가 들어왔던 국가들입니다. 이쪽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일단 출해가 됐는데 이게 연속성을 뜰 것인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의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바이오와 게임과 같은 고밸류 성장주의 하락이 눈에 띄었고요. 좀 괜찮았던 섹터는 여전히 2차전지 그리고 철강이 치고 나왔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 속에 SM이 또다시 강세였죠. 다만 시간 내에서 SM이 하락하긴 했습니다. 하이브 측에서 일단 매입 단가를 주당 13만 원 이상으로 잡겠다라며 공개 매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계속해서 SM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지금이고요. 중국에서 18일부터 한국의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라는 이슈 속에 일부 화장품 줄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흐름 딱 복귀를 해봤고요. 국내 이슈 넘어가서 미국으로 가보죠.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를 고민하다가 지금은 연착륙을 넘어 노랜딩에 대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일단 경기 침체 없이 지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들리는 걸까요? 강한 미국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 보고서 1월 나왔을 때 54년 만에 최저 실험률을 기록했죠. 긴축을 그만큼 했는데도 고용이 탄탄하네. 그 다음에 CPI를 봤습니다. 생각보다 여전히 물가들이 높고 소비가 많은 것을 느끼어 봤죠. 그리고 오늘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방향은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품 물가 둔화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재반등했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서비스 물가는 견조했죠. 그리고 주거비 둔화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디스인플레이션 과정 속에 복잡한 과정들은 지속적으로 이 변수들을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CPI가 견조하다라는 것은 결국엔 미국의 소비가 잘 이뤄지고 있구나. 그러면 미국 경제는 좋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소비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나누잖아요.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이게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모든 부분 13개 부문 소비가 증가했어요. 식음료, 자동차, 가구, IT기기 어제 CPI 수치와 좀 연결돼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미국 경제가 좋구나라고 해석을 할지 아니면 좋으니 긴축을 더 해도 되겠다라고 해석을 할지 이것은 계속해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 이야기를 좀 자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장은 일단 미국 경제가 탄탄하구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 소매 판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프라이즈였죠. 12월 달에 그렇게 소비가 늘지 못했던 섹터, 가구나 의류, 백화점 쪽에서도 소비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유가는 원유 재고 급증에 연 이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눈에 띄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6시 20분 기준으로 8%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코인베이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죠. 오늘 주가가 17% 뛰었습니다. 전약 후강의 흐름으로 다우와 나스닥 S&P 500,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난 것이 오늘 비트코인 급등과 같이 조금 맞물려갔죠. 나스닥은 1% 가까운 상승 확인이 됐습니다. 확실히 이 맵을 봐도 나스닥이 강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애플, 총 1위 애플이 오늘 좀 선전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중국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었고 워렌버핏의 매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제 워렌버핏 매도 이슈가 있었던 게 TSMC였죠. 오늘 5% 정도 빠진 채 거래 마쳤고요. 그 밖에 아마존이나 혹은 알파벳, 테슬라 등의 종목들이 강세 기록하며 나스닥 선전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또 눈에 띄던 종목 하나 더 보였는데 버진 갤럭틱입니다. 우주항공 쪽이죠. 13% 급등이 나왔고요. 글로벌 스타라는 업체도 3% 이상 올랐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슈 나오니까요. 저희 시간 체크해 드린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세하게 좀 보도록 할까요? 시티즌권에서 로블록스 1분기 예약기대로 인해서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의견을 냈고요. 로블록스가 26% 정도 급등했습니다. 게임 산업의 부진이 좀 떨칠 만한 계기가 될 것인지 궁금하네요. 게임주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강세였는데 국내에서는 관련주들 MP,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이렇게 꼽히니까 체크하시고요. AI는 쉬지 않고 시세를 한 번씩 주고 또 살짝 쉬었다가 또 크게 주는 흐름이 나오네요. 채 GPT 유료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AI 관련주들 강세였는데요. 우리 쪽에서 또 한 번 더 움직이게 될지 궁금해지는 오늘이고요. 친환경주가 밤사이에 탄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썰렁과 썬파워, 임페이즈, 태양광부터 해서 수소풍력주까지 전원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의 종목들이 상승폭이 3% 이상 이렇게 나왔다는 건 섹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간 거니까요. 확인하시죠. 미국이 중국의 개도국 대우 박탈법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중국이 우리도 너희 제재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흐름은 그렇게 시장 대비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미중 갈등 이슈 부각될 때는 항상 히토리 관련주들이 흐름을 보였던 만큼 단기적 관점으로만 늘 이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테마와 이슈들이 섞였던 오늘이었고요. 주목할 만한 체크 뉴스입니다. 폴더블 아이폰, 이 이야기 몇 년 전부터 했을까요? 계속해서 루머였는데 이게 현실화되는 게 좀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미국의 특허청에서 터치 센서를 포함한 아이폰, 애플의 디스플레이를 허가해줬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애플은 그 특허를 요약하기를 접히는 전자기기라고 했습니다. 빨리 나온다면 시장의 모멘텀이 돼주겠죠. 당장은 아니겠으나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걸 지속 체크해 봐야겠죠. 종목 이슈입니다. 카카오가 SM 공개 매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은 계속 이슈가 될 거고요. SK하이닉스가 우리 공격적인 감사는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반도체의 힘이 돼줄지 지켜봐야겠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휴제일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죠. 대웅제약 측에서는 이 와중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위축될 수 있을지 지켜보세요. 오늘 투자 의견이 중립에서 내려가고 투자 목표가가 하향 조정되고 이런 리포트들도 꽤 많이 나온 걸로 봤습니다. 대동은 8년 만에 비수기의 흑자 전환 소식도 전했으니까요. 대동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뉴스들 짚어봤고요. 이제 섹터 전략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철강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에 좀 다양한 섹터로 이렇게 순환매가 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랜만에 철강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밸런타인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달달한 것보다는 단단함에 좀 더 주목해 보려고 했습니다. 스틸데이였거든요. 철강주들이 어제 하루 반짝 오른 게 아니라 최근에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어제 특히나 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코스피 지수가 1% 이상으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철강 업종이 거의 4% 가까이 올랐다는 점이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어제 철강 대표주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6%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외 종목들 모두 다 좋은 시세를 나타냈고 철강 중소형주에서도 금강철강, 휴스틸 같은 종목들이 모두 다 올랐습니다. 최근에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체크를 해봤듯이 철강주들이 오르는 이유를 좀 볼 텐데요. 크게 일단 원인을 찾자면 중국 덕분에 웃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중국의 철강시장은 유통가격이 2주째 지금 제한된 범위에서 품목별로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춘절 연휴 이후에는 중국의 철강시황의 상승세가 좀 주춤하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철강 가격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철강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함께 철강 가격이 지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철강 회사인 바오산 강철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연속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체크해봤듯이 어제 철강주를 가장 강세로 이끈 주인공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가 될 텐데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벌써 17%가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호주의 광물 업체와 함께 미국에서 점토 리튬 사업을 하겠다 관련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 덕분에 어제 이렇게 많이 오른 건데요. 6%대 강세를 나타냈죠. 2030년까지 광양 생산 공장 등에서는 광석 리튬 15만 톤을 생산하고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염수 리튬 12만 톤을 생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호재와 함께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 밤에 7%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너지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는 우리가 철강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오른 이유들을 본다며 어제 리튬주, 2차 전지주들이 같이 올라갔는데 2차 전지 관련한 호재 덕분에 올랐거든요.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과 2차 전지라는 복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포스코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포스코 홀딩스라는 존속 법인, 이렇게 리튬 사업을 그대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라는 철강 사업을 하는 신설 법인으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구조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내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리포트 정리해 봤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지난해에는 포항 제철소 복구 사업에 돈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4분기 적재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빠르게 실적 턴 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체크해 봤던 광성 리튬 공장이 올해 10월에 중공이 된다면 하반기에는 처음으로 리튬 쪽에서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교보증권에서는 올해는 자동차 쪽에서의 수요가 지속될 것이고 중국 쪽의 추가 부양책 덕분에 수요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 역시나 리튬 같은 신사업의 성장이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강주에게 또 하나의 힘을 실어줬던 게 바로 이 뉴스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리키에가 세계 6에서 7위 정도의 철강 수출국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지진 때문에 철강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진원지 인근 지역에 철강을 생산하는 시설만 12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거의 3월까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서 3분의 1이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트리키의 철강 생산에 약 32% 감축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철강주들이 반사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어제 철강주에게는 주가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철강주들 좀 체크를 해보니까요. 최근에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철강주에게 긍정적인 뉴스들이 전해졌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3월에도 5만 원의 인상을 확정했다라는 뉴스들 속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 뉴스들도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고요. 관련해서 토픽 종목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 안 가나 체크해 볼 텐데요. 어제 열렸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 때문에 통신주가 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은행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단 통신주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통신 분야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통신주들이 일제히 정규장에서 좀 빠졌습니다. 반면에 알뜰폰 관련주들이 이제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아이즈 비전은 어제 시간 후에서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관련해서 시간이 된다면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 이슈들 뉴스들 저희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2차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이야기들 또 들려온 소식들 점검해보죠. 하루에 한 천 개 정도 뉴스를 보고요. 증권사 보고서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한 방향을 가리키는 무언가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전기차 쪽 이슈가 밤사이 꽤 많이 쏟아졌습니다. 대중화를 앞당길 것 같은 뉴스 등이었는데요. 한번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은 EU에서 내연기관차 판매의 금지 이야기가 구체화됐습니다. 탄소배출규제 합의법안이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서 2030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와 승합차는 탄소배출량 절반 이상 줄여야 되고요.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승용차, 승합차는 신차 판매가 금지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중국에 이어서 안 그래도 유럽은 전기차 시장의 두 번째로 큰 분야였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쪽에 이런 속도감 있는 내용들이 전달되면서 전기차 대중화를 조금 더 당기는 소식이 들려왔죠. 또 다른 것은 이겁니다. 전기차를 사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요. 주행거리 그리고 비싼 가격, 부족한 충전 인프라, 긴 충전 시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꽤나 많은 지원들이 나온 최근 몇 년이고요. 구체화 돼가고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요즘 계속해서 본인들 거 쓰라고 신토부리를 외치고 있죠. 충전기 관련해서도 또 소식이 들렸습니다. 2030년까지 최소 50만 개 전기차 충전기를 공급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너희들 75억 달러 지원금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고 의견들로 표준을 세워놨습니다. 충전기 표준 통합 충전 시스템 채택해야 된다. 그래야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조립하고 미국산 철제 케이스를 써야 보조금을 줄 수 있다. 2024년 7월까지 충전기 부품 비용 기준으로 55%를 미국산으로 해야만 충전기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테슬라가 7500개 슈퍼차저를 드디어 개방했다. 다른 업체들 차량들도 이 충전기를 쓸 수 있게끔 오픈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그 개수는 좀 더 늘어날 여지도 충분히 많은 상황이고요. 어찌됐건 이 모든 뉴스들이 충전기를 활성화시키고 공급을 늘리는 쪽에 초점이 맞췄죠. 결국 또 대중화를 땡길 수 있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은 여기서 더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굵직한 업체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래 LG 헬로비전인데 LG 헬로비전의 충전 사업을 LG유플러스가 인수했다라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관련주가 살짝 바뀌었고요. 데유플러스, 에스트래픽, 아모센스, 디스플레이텍 등 많이 거론이 됩니다. 이들 1월에는 시장 분위기 타고 같이 괜찮았다가 최근에는 조금 조용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충전이시 부각되면 영향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지각생으로 꼽힙니다. 전기차 섹터에서 도요타가 하이브로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도요타는 그동안 전기차 부분에서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도요타 전기차 매출 비중이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전기차 시장 성장하는 거 보니까 앗 뜨거라 싶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14년 만에 CEO가 바뀌었는데 전기차 퍼스트라고 외치면서 포부를 드러냈네요. 2035년까지 렉서스의 전차종을 전기차로 출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도요타 차량 대비 테슬라가 마진이 훨씬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테슬라를 모델로 잡고 우리가 관련해서 수익성을 제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결국 도요타가 뛰어들었다라는 것은 전기차 시장 경쟁 격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중화를 또 당길 수 있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전기차 대중화가 계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뤄지게 된다면 그 꽃놀이패는 폐배터리가 쥐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유럽판 IRA로 꼽히는 핵심 원자재법 이 안에 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서는 지금 배터리 재활용 원료 계속 사용 비율을 높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보다 30년도에 더 공격적으로 2035년도에는 그보다 더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혹은 배 배터리 쪽에 밸류체인은 강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전기차 폐차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관련한 사업들, 리사이클링에 관심 두고 있는 업체들은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제 포스코딩스도 그런 맥락도 분명 포함이 됐습니다. 세비캠, 성희라이텍, 고려아연, 에코프로 등이 선전하는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폐배터리 폐배터리 이 광물의 재활용 이런 게 중요할까요? 버리면 몸에 정말 해롭습니다. 니켈, 리튬, 망간, 바이러스 내성 감소, 가려움증, 신장 송상, 갑상선 호르몬 합성 차단, 파킨슨병 유발 이거 보고 있으면 너무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자원들을 잘 관리를 해야만이 사람 몸에도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 그래서 폐배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죠. 결국에는 성장하겠죠. 전기차 시장 가장 앞서 치고 나간 건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폐배터리 쪽도 중국이 가장 고도화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지금 준비 상황, 한국과 미국은 초기 단계 우리보다 조금 빠른 정도가 이유입니다. 어찌됐건 각국과 각 지역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거고요. 시기의 문제라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국내 업체들의 역할은 어떨까요? 계속 폐배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알아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가중에도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이런 종목들은 다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폐배터리 관련주들 좀 점검할 게 있을지 잠시 후에 같이 고민해 보시죠. 여러 가지 전략 담으려면 바삐 가야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밤사이 뉴욕장은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CPI 이후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고 나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등장을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 담아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장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장중만 하더라도 미국 선물 지수가 좀 안 좋았었고 예전에 우리가 CPI의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한 2거래일 간의 변동성 확대를 많이 경험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 시장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도 있었고요. 환율 급등과 함께 국내 증시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은봉이 좀 길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조금 더 하방 쪽에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갔던 미국 증시 여름을 살펴보게 되면서 그리고 전일 국내 증시 하락폭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의 무게 전략을 좀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위 1비하는 흐름보다는요. 결국 지수가 2480에서 90선에 놓여져 있는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가 추가 상승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증시의 상승 가장 큰 동력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환율이 하락하면서 시장의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중기 투자 전략을 위해서는 2500선에 대한 돌파 여부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좀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은 장이 될 것으로 보이나 좀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 잡아주셨는데요. 제가 DDR5 궁금해가지고 어제 DDR5 탑재한 제품들이 몇 종 출시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사실 인텔의 사파이어 랩피즈 공개만 되고 출시만 되면 DDR5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보고서들이 쏟아졌었는데 지금은 묻혔어요. 살짝 최근에 가장 큰 이유는 AI 쪽으로 포커스가 너무 맞춰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서버 업체들의 전반적인 투자 자체가 AI나 아니면은 이제 하이퍼 컴퓨터 위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DDR5의 전반적인 침투율의 눈높이를 좀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시장 조사기관에서도 올해 내년도에 DDR5의 침투율 자체를 조금 낮게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DDR5 관련주들의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의 요인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DDR5의 수요 자체는 AI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면은 결국 거기에 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DDR5의 수요도 늘어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DDR5의 속도 자체는 조금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고 플랫폼 기업들의 전반적인 투자 부담 요소도 나타나고 있는 점은 아쉽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은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DR 관련해서 좀 매출도 높은 TLB니 머니 아바코전자니 이런 거가 거론되잖아요. 어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이 세트 쪽에 좀 집중되어 있고 세트 회복 가능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DDR5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은 실적의 모멘텀 자체가 유효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비코전자는 좀 극력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TLB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사업 모멘텀 자체가 아비코전자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눈높이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개의 기업을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바코전자라고 섞였어요. 아바코랑 아비코전자랑. 아비코전자랑.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아비코전자 쪽은 그래도 좀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철강주입니다. 어제 시장 대비 선전화 섹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철강주는 좀 돋보였어요. 포스코딩스를 필두로 해서 여러 섹터 이슈가 조금 혼재되긴 했습니다만 글로벌 철강사들에 대한 분위기가 꽤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또 한켠으로는 슬픈 호황이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이제 잘 짚어주셨죠. 결국 이제 터키라는 국가가 그렇게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인지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곳에서 나타났던 비극적인 사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참 주식시장은 냉정함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철강주들은 올라왔는데요. 종목군들마다 투자에 대한 전략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눈높이를 너무 높게 가져가기에는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철강석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제품가의 인상으로 반영이 되고 그것이 이제 탑라인의 성장과 함께 고정비가 높은 철강주들의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연결고리가 발생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전방산업의 불안 때문에 제품가를 원활하게 올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게 되고요. 가장 불안한 전방산업이 지금 건설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물론 이제 현대철은 자동차 쪽도 있지만은 건설 쪽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부담감이 좀 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전기로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전기 가격 계속 인상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고로를 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보다는 원가에 대한 부담감이 더 높을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철강주 중에서 포스코홀딩스가 계속적으로 날아가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니춤이라는 사업의 가치까지 부각이 되면서 포스코홀딩스 쪽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3사 중에는 당연히 포스코홀딩스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철강주들의 전일 주가가름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 너무 과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신규 진입 자체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조정 씨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연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 내년에는 작년에요. 내년에는 포스코홀딩스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얘기를 계속 하셨었어요. 차장 아니세요? 아니면? 포스코홀딩스는 작년에도 철강주들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만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장님이셨구나. 네네. 제가 너무 많은 출연자분들을 맞이하다 보니 가끔 이렇게 훈제됩니다. 왠지 차장님이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많이 말씀 주신 대로 많이 올랐고 지금부터는 일단 단기 급등에 대해서는 살짝 부담을 가질 수는 있다. 이렇게 조정 씨 매수 관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기차도 셀부터 소재, 폐배터리 충전 오늘 한 내용도 너무나 많아요. 일단 2차전지 쪽에 대한 시각과 그중에서 좀 괜찮게 보고 계시는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잡아주세요. 올해 2차전지 한 번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 상승 속도도 워낙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도에 올해 한 번 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작년도에 실적 성장이 나타났지만 주가는 YTD 대표적인 양급제 업체들 주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20%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올해도 성장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최근에 주가 급등을 만들어낸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결국 이제 쇼커버의 물량 부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최근 테슬라의 급등에 대해서도 해지펀드들의 공매도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공매도 기업들의 손실 부분이 많이 잡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급제 쪽 작년 10월달 11월달에 특히 공매도 수량 많이 늘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쇼커버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 더해서 올해 실적 성장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양급제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동일한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주가의 상승폭 자체는 너무 빨랐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급제 업체들 분명히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가 있지만 지금 진입하는 것은 조금은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통해서 계속 보유의 의견을 드리겠지만 신규 진입자들은 조금은 고려해야 돼 혹은 손절가를 좀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급제 업체들에 대한 의견이신 거고요. 그럼 셀은요?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좀 안 좋은 뉴스 소식이 있었죠. CATL과 포드의 합작 소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3원기 배터리 쪽에 수주가 떨어진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셀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부담이기 때문에 소재업체 쪽에 수급이 또 쏠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소재업체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극제는 아니면 음극제요? 저는 이제 사실은 범용 제품군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방이라든지 분리막 같은 경우 주가가 상당히 못 올라왔거든요. SKC, ITS, MATERIALS 그렇죠.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인데 해당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은 분명히 약합니다. 하지만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 모멘텀이 좀 강해질 수 있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밤사이에 충전과 폐배터리 뉴스 쏟아졌어요. 거기서도 짤막하게 코멘트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국내 충전업체들 같은 경우는 따라가지만은 배터리 전체 업체들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폐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언젠가는 가겠죠. 굉장히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럼 지금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폐배터리 업체들의 이 상승은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폐배터리 업체들의 진정한 성장은 결국 자동차 폐차와 거기서 나오는 배터리 쪽에서 나타나게 될 텐데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난 시점이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한 7년 겨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2, 3년 만에 차 바꾸시는 분들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적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구간을 조금 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쪽은 뭐 한두 시간 그냥 판을 깔아서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제 민진픽으로 가겠습니다. ELS? ESL이네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항상 솔로엠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솔로엠 맞아요? 맞습니다. 솔로엠을 준비한 이유는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고민을 했고 사실 좋다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꺾여서 저도 뒤통수를 많이 맞았었던 기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 동사의 ESL 사업부는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전사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ESL 전문 업체들 대비해서 거의 반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를 살펴보면은 이 회사의 전사 매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TV 부분 즉 이제 파워라든지 이런 쪽의 부품 쪽에 대한 성장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올해 TV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작년도에 세트 출하량 정말 극악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는 하반기부터 유럽 쪽을 바탕으로 한 여러 TV 쪽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TV뿐만이 아니라 뭐 태양광 가로등이라든지 이러한 제품 분야 확장 거기에 대해서 기존 고객사를 위시한 다른 고객사 쪽의 집중도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봤을 때 부품 사업부의 밸류에이션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기대감들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솔로엠 지금 22,000원 사실 연초 꽤 분위기 괜찮거든요. 이 종목도 가격 설정이 어려운데요. 네, 사실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해주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목표 주가 2만 7,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재가는 짧게 2만 1,6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2만 7,000원 잡고 살펴보죠. 솔로엠 한 두어 번 더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이번에는 차장님의 뒤통수를 때리지 않기를 솔로엠 기대해보겠습니다. 한국주자증권의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